신발을 투척하는 항의 방법 알려진 바와 같이 7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대원 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람은 올해 57일 세인 전창옥 씨입니다. 다행히 신발은 문 대통령에서 몇 미터 밖에 떨어져서 대통령 일행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정창옥 씨는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서 긍정의 힘이란 이름의 신민단체를 운영하는 인물로서 가출소년 돕기, 북한 인권 개선활동 돕기, 그리고 세월호 활동 관련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활동 등을 전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검정색 구두를 대통령을 향해 던진 전창옥 씨는 주변 경호인력들에 의해서 제압되기 이전까지 그가 외친 것은 다음과 같은 짧은 문장들입니다. 첫째는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 다음은 무슨쟁이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당장 떠나라. 가짜인권 가짜평화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 한 2초 조금 넘는 그의 항의성 바른 테이프를 쭉 보면서 이 세 문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서울 영등포에서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7월 17일 어제죠. 오후 10시 22시 무렵에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혐의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발급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방청석에서 연설 도중에 자신의 신발을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된다기에 오후 2시 무렵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신발을 던지는 정창욱 씨의 앞은 아마 구속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발 투적 행위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거의 행동을 두고 어떤 사람은 신발 열사다 또 어떤 사람은 신발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사는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붙이는 호칭이기 때문에 신발 열사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이 2008년도 1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방문해서 기자회견하던 조지 WBC 미국 대통령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문타다 알다리 당시 29세의 방송기자가 부시 대통령에게 왼발 오른발을 모두 두 짝을 던졌습니다. 신발은 아랍권에서는 특별히 애용되는 그런 항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발은 밑바닥을 뜻합니다. 아랍권에서는 축구 시합에서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라운드에 신발을 집어던지는 반습이 지금도 덜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0년도 8월 16일에는 인도의 독립기념일 행사장에서도 한 경찰관이 주총리를 향해서 신발을 투척하는 일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조지 WBC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방송기자는 모욕죄 외국 원수 모욕죄로서 9개월 정도를 수감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현행법으로서 보면 그런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창옥 씨는 신발 한짝을 던진 것은 그들이 범하는 위법과 탈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죽했으면 그곳까지 가서 신발을 던졌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집권 여당은 신발 투척행위 이면에 실린 뜻을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최근에 일고 있는 조용한 운동인 조세저항운동입니다. 최근에 실금 챌린지에는 조세저항운동, 못살겠다 세금폭당, 3040 문재인의 쏘갔다던가 같은 그런 실금 챌린지 운동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날 오후 3시에는 6.17 부동산대책, 7.10일 부동산대책, 앞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3법 소금 적용 등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조직을 작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세저항운동은 시작은 지난 6월 17일 부동산 규제 당시 소급 입법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장금이라든지 중도금 대출 축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카페를 중심으로 7월 11일 대책 이후에 피해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조세저항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최근 최대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 1주택자들도 조세저항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불황상태에서 한 해에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 수십 퍼센트씩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봅니다. 집권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현재 수면 밑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민심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에 눈을 감고 귀를 닫게 되면 그들은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상을 정확히 보지 않는 것은 항상 어려움을 자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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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